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 영어 tv 이 시간에는 영어 도사 오성식의 핵심 청구 오성식시 하면 요새는 뭐 좀 그렇지만 제가 그 한창 학교 다니고 이렇게 대학 다니고 할 때는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이분 책도 제가 오성식 생활용 해서 여러 권 사서 읽은 적도 있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에 그런데로 상당히 참고할게 많았습니다 자 에 우리 것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영어를 내려다 보면 쉬워진다 예 이분은 좀 독특한 이렇게 생각을 말씀하신데 제가 밑에 글을 보니까 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분은 이제 방송인 오성식 영어 연구원장 이시고 어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말 방송을 뭐 별로 안 듣다 보니까 요새는 방송을 글쎄 지금 뭐 나이가 연세가 꽤 됐을 텐데요 아직 방송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한국외국 대 포르투갈 어 미국 미시간 주립대 석사 kbs 라디오 굿모닝 팝스 진행 EBS TV 중앙영어 진행 저소 오성식 팝싱글리시 세계 영어로 세계 1주 등 이와 이외에도 많습니다 자 말하는 영어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어떤 용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는 흔히 언어의 기능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서기가 바로 그것인데 이 중에서도 말하기 즉 보통 영어 회화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어려운 언어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모든 언어의 정상적인 섬뜩 과정을 살펴보면 듣기가 가장 우선하는 과정이고 이어서 말하기 읽기 서기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우리가 모국어를 익힌 과정을 더듬어 본다면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자 우리가 모국어를 이렇게 이렇게 배우죠 들어서 그 다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읽고 읽기는 실제로 배워야 되죠 이건 안 배우면 모릅니다 서기도 이거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할 수 있다고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서기는 별도의 과정입니다 서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이걸 잘하는 사람은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 우리의 뇌는 흔히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 섭득 장치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태어날 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하여 사천기가 되면 그 기능이 거의 정제한다는 게 언어 학교의 정설이다 이 LAD 기능이 왕성한 시절 아기들은 끊임없이 자신만의 말을 만들어 보므로써 점점 정확한 영어 표현을 완성해가는 것이다 이렇듯 모국어의 경우 아이들은 글을 이해하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말을 이해하고 또 표현할 줄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어 회화를 하는데 그토록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그동안 영어를 배워왔던 과정이 모국어를 익혔던 과정과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어를 배워왔던 과정을 되돌아보자 우리는 처음 영어를 접하면서 영어의 글자인 알파벳을 배웠고 이어서 문장은 5형식이라는 다소 오리둥절한 영문법부터 시작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점에는 우리는 영문법의 대가들이었고 영어 단어의 도사들이었으며 해석이 천재들이었다 따라서 글로 익힌 영어였기에 글은 편안했고 쉬웠지만 말하는 영어는 한없이 어려웠던 것이다 사실 이게 우리가 현실이죠 이게 나라마다 특색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것을 기왕에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지 이걸 무조건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도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서기에는 말이 사실 편리하고 좋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그런 비상적인 말보다도 오히려 글이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물론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 일단 글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선 탁 부딪히는 게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죠 저도 이제 사실 영어회화 강사도 해봤었고 CBS 방송국에서 그리고 제가 영어회화를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고 또 생각을 항상 저는 영어를 합니다 물론 100%는 안 그렇고 또 제가 하는 영어가 다 옳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그런 영어 공부에 대해서 특히 영문법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코 노력 낭비나 허수구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일창이 일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식을 너무 그렇게 자기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자 필자가 다녔던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교 의학원에서 실제 목격한 일이다 이 학교 의학원은 세계 각국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든다 문법과정 영장문과정 듣기과정 회화과정으로 이루어진 이 의학원에서는 출신국가에 따라 학생들의 분포가 눈에 띄게 달하다 회화과정에는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 문법과정에는 중동이나 남미 지역 학생들이 많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 영어수업이 말하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동국가의 학생들은 문법은 다소서 틀어도 말만큼은 기가 막히게 한다 당연히 그쪽의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가겠죠 말도 물론 아주 논리적이고 토론 이런 것은 몰라도 일단은 그냥 일상회화는 잘할 수 있죠 어느 정도면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이다 그러나 여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 말하는 영어에서 투자했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지 능력이 모자라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예 이거 우리가 기죽을 필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다음에 미국 가서는 말하기 영어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영어가 절대 허수고 아닙니다 반드시 그 밑에 밑거림이 되고 아주 좋습니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이거 이번에 좀 독특한 이론인데 저도 상당히 들어보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어회화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먼저 언어는 문화의 한 단면임을 이해해야 한다 문화의 속성은 다분히 심리적인 것이어서 우리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크면 클수록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기 쉬워진다 일전에 소말리아의 우리는 평화유주군의 일원으로 국군을 파병한 일이 있다 당시 저녁 9시 뉴스에서 한 사병이 파병되기 전 약 한 달간 현지 언어를 공부했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를 소말리어로 또렷하게 이야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한 달간 공부한 외국어로 그렇게 자신에게 자신의 소신을 말하는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거 저는 밑에도 있습니다만 그 소말리어를 누가 우리나라에서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전혀 부담이 없죠 누가 그 사람이 틀렸다고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마음껏 할 수가 없겠죠 영어 아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일단 이분 말을 먼저 이 군인은 소말리어를 좀 못해도 그게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내가 뭐라고 한들 알아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식의 당당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이래서 중요하다 우리가 영어 배우기가 어려운 것처럼 미국인도 우리말 배우기에 의한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인이 우리말을 익히는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또 외국어대 학생들의 경우 아랍어나 아프리카 베트남어 등 특수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일수록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이다 어떤 문화권의 말을 배우든지 우리가 기주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영어를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 대상이 아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감이 있으면 훨씬 다르겠죠 어떤 정서적인 그런 장애 정서적인 어떤 장애물이 아마 훨씬 담벼락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높아지면 의학을 하기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이런 문화적인 이유도 사실은 우리의 정서적인 장벽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뭔가 꿀리면은 뭔가 그 사람 말들을 배우면서도 뭔가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발성이 좀 떨어지겠지 아무래도 뭔가 좀 수치스럽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그 말을 배우기가 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사실 월등하다면 그렇죠 우리가 월등하다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전혀 그렇게는 없겠죠 왜냐 그 받아들여 봐야 우리 문화에 뭐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뭐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뭐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이 오히려 더 부드럽죠 이렇게 자기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겉으로 더 뻣뻣합니다 뭐냐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되게 강한 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유연성이 있죠 아마 그런 말 같습니다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영어를 포함한 모든 외국어는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 내지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수단의 정신적 노예가 되어선 안 된다 서양 사람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포크로 라면을 똘똘 말아 절묘하게 잘 먹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스테이크를 먹을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일까 숟가락이나 포크는 음식을 먹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는 그 수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먹은 음식의 맛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프로가 되고 마는 것이다 서양의 스파게티도 우리에게 익숙한 젓가락을 먹는 것이 훨씬 수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툰 포크질로 음식 맛까지 망친다면 한번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기 문화에 대한 그런 자부심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 생활력의 어떤 우리 기운 원기 어떤 정신의 어떤 기본적인 지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상당히 필요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의 자우명이 너 자신이 되랍니다 Be yourself 입니다 이건 뭐 제가 고등학교 후반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집을 냈습니다 시집까지 냈습니다 지금도 뭐 그 당시에 제가 95년도에 출간을 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 출간할 때는 엄청나게 고쳐서 수십 번 고쳤습니다 뭐 내용을 고친 게 아니고 문장 자체를 좀 더 부드럽게 하면서 그것은 이제 전달을 잘 하려고 해서 고친 것이고 그만큼 저는 너 자신이 되라 여기에 어떤 굉장한 뭐 사명감까지 가지고 있다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지금 이 나이까지 제가 뭐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60년생이니까요 이거 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갈수록 오히려 아 내가 정말 그 생각을 잘 가졌다 그리고 제가 살다 보니까요 사실 모든 게 그 진리라는 것이 상당히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말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너 자신이 되라 이걸로 귀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생각을 자꾸 하지 않으면서 자기 내면 속에 어떤 내공이 커지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커지면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이죠 네 외면처로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지금 영어니까 필자는 지금도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오성식 씨가 사실은 영어회화책을 많이 내고 이 사람이 영어를 상당히 잘 했습니다 그 외대의 제약 당시에도 물론 전공은 포르투갈이었지만 이 그 샬라샬라 하는 그런 영어회화클럽을 만들어서 굉장히 성장을 시키고 아주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상당히 겸손한 편이죠니까 필자는 지금도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만 그렇죠 원어민에 비하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원어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외형상으로 볼 때 원어민보다 더 좋은 영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 국민이 5,100만 북한까지 합하면 한 7,000 이상이 쓰고 있지만 그 하는 말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우리말을 하더라도 별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해력 이런 것은 다 비슷하겠죠 아무리 뭐 우리말을 어휘의력이 떨어지고 하더라도 말은 알아듣지는 알아듣는 데는 아주 완벽하죠 듣기에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영어를 영어 듣기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미국에 가서 혹은 영국에 가서 한다면 제일 먼저 넣는 것이 듣기입니다 듣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듣기가 사실 제일 쉬운 거죠 왜냐 그냥 있으면 됩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건 듣기는 정말 거의 저절로 성장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말하기가 안 됩니다 왜냐 말하기는 자기가 만들어 직접 이렇게 produce 적극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어린애들은 듣기만 들어도 말이 되는데 근데 그게요 어린애들이 듣기만 들어서 말을 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입니다 저는 그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조카 둘이 상당히 형하고 나이 차이도 많고 이렇게 해서 조카 둘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조카들이 자라는 제가 대학생 때 했는데 조카들이 자라면서 말을 어떻게 배우는지를 제가 계속 관찰을 했고 제 아이 제 자신의 아이도 두 명이 있습니다 애들이 자랄 때도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 과정인지 그걸 자세히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이미 어느 전문가의 입장에서 관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는 눈이 괜찮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요 걔들이 그 말을 절대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피나는 노래를 하고 걔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말 배우는 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개들 두뇌에는 대뇌에는 그런 언어를 습득하는 기능이 별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 14세 5세까지는요 어른들은 그런 기능이 쇠퇴해 버린답니다 나이가 덜어지면 그리고 그들은 또 그들 마음속에는요 어떠한 말도 없이 그 어떤 언어라도요 들어오면 100% 받아들이는 그런 순백지 상태 다른 문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가장 받아들이기 좋죠 어떤 문화가 이미 한번 머릿속이 정립이 되어버리면 다른 문화가 들어오면 그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외국어 습득의 장애물인데 하여튼 그 애들이 말입니다 절대 그냥 배우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 애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 아이가 이제 그 막내 애가 이제 우유 우유를 달라고 하면 이제 우유를 먹으니까 일루일루 이렇게 일루일루라는 말을 6개월간 일루일루를 그리고 그 다음 비로소 우유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만큼 한 단어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그만큼 발음합니까 아이들은 그 죽기 살기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루일루 이렇게 그 고거 발음을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하루에도 뭐 하루에도 정말 아마 수십 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안 주면 줄 때까지 그냥 하는 거죠 일루일루 계속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절대 공짜로 안 배웁니다 우리가 아이들만큼 그 학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일단 할 일이 다른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직업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놀고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언어를 배우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흡수력이 강하면서 애들은 체력도 뛰어납니다 아무리 해도 지치지도 않고 계속 그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은 생활의 방식이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우리보다 그 강도가 몇 십 배 심합니다 강합니다 이게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외국어를 배우면 그거 안 배워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애들은 그 말을 안 배우면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본능적인 게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배우고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듣기는 저절로 되겠지만 우리도 미국 가면 듣기는 거의 저절로 된답니다 이게 제일 빨리 되는 듣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듣기가 힘들죠 미국 가면 사실은 미국 가서 원어민하고 있으면서 제일 좋은 게 그겁니다 듣기가 일단 제일 빨리 됩니다 근데 말하기는요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나 똑같답니다 이게 안 하면 안 넣는답니다 안 하면 안 넣어요 평생 가도 안 넣는답니다 그게 신기하죠 그건 마찬가지죠 애들도 안 해보면 못합니다 애들은 쟁일 그걸 하고 엉뚱한 발음으로 엄청나게 하지만 부모들이 그 엉뚱한 발음을 해도 계속 잘한다고 칭찬해 줍니다 딜을 안 죽입니다 애들이 말 배우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말 모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해도 그것을 우리가 엄마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면서 새로 계속 고쳐주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말을 배우기 좋은 조건입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 말 배우는 게 그렇게 쉽죠 그리고 또 글 글은요 원어민도 우리도 지금 글을 쓰라면요 많이 써본 사람 아니면 글을 잘 못 씁니다 저는 사실 우리말 글을 많이 써봤습니다 물론 영어는 우리말보다 훨씬 더 많이 써봤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문화적인 그런 장벽이 가지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너 자신이 되라 저는 항상 이걸 가지고 지금 수십 년간 좌우명이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 좌우명을 삼아온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필자는 지금도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미국 땅이라고는 흑사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1년 3개월 동안 학교와 도서관, 교육사를 오가며 밟아본 것이 고작이기에 필자의 영어 구사능력은 우리나라 땅에서 완성됐다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에 필자의 영어도 한계가 있음을 고백해야겠다 하지만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영어 이상의 것을 배우고 싶다면 그것은 나는 내 못에 살겠다 넌 적당한 배짱이 아닐까 싶다 이젠 더 이상 완벽한 영어에 대한 심리적 스태스를 받지 않는다 그렇죠 완벽한 영어는 없습니다 미국 사람도 완벽한 영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듣기 완벽한 것 같죠? 제가 한 번은요 저희 집이 전에 살던 집이 3층이었는데 그 밑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죠 그거 들립니다 이야기 들리는데 한 번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쟤들이 분명히 중국인이거나 외국인일 거다고 생각했습니다 쭉 지나면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듣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말이었어 우리말 걔들이 막 짓거리면서 가니까 제가 자기들께 하는 말끼리 하니까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한국인도 못 알아듣는 발음이 있습니다 자칫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상한 사람 말, 발음 들으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발음이 아주 또락또락하는 사람이 있고 막 굴리는 사람 굴리는 사람은 그 사람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도박도박하게 하는 사람이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도 엘리트고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뭐 진짜 이게 우리가 그 영어를 좀 못 알아듣는다고 그거 전혀 그 콤플렉스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말 못하는 거 당연하고요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외국으로서 하여튼 뭐 완벽한 영어에 대한 심리의 스태스를 받지 않는다 이거 참 좋네요 영어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느니 존경스럽다느니 하는 과찬들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에게 보내는 찬사나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찬사나 다를 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좀 잘한다고 해서 그게 뭐 사회진 때까지 의제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자 다음 자기보다 못한 클래스에 들어가라 예 이거 참 좋습니다 특히 말 배울 때는 이렇습니다 어느 라는 것이 원래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책도 말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좀 자기보다 못한 책 그러니까 좀 쉬운 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은 양이 좌우합니다 양이 그 품질이 좌우하는 게 아니고 말은 양이 많아야 됩니다 아무리 정확한 발음을 아무리 그 정확한 독해를 한 페이지 하는 것보다 조금 응성하더라도 그 책 전체를 읽는 것이 의학 발전에는 월등히 좋습니다 예 일단 의학에는 일정한 양이 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한 페이지를 열심히 뭐 쪼고 뭐 다 물론 그걸 외운다 하면 물론 그 정도는 그 페이지 내에 건 잘하겠지만 그 나머지는 모르면 헛방입니다 외우더라도 많이 외워야지 한 페이지만 외워서 뭐 하겠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외워야지 자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무장하고 외국과 소통 도구의 소통 의사소통 도구에 불과하다는 자신감으로 정신무장이 끝났다면 남은 것은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확실한 목표 없이 단지 지금은 국제화 시대니까 하는 식의 막연한 생각으로는 절대 영어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예컨대 어느 미국인과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긴방한 상황에 접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뭐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한 교수하고 우리나라 한국 분이 여자분이 결혼했는데 그 여자분이 평생을 제대로 된 영어를 못하고 살더랍니다 자기 애들은 다 미국인이고 원어민인데 남편도 원어민 교수인데 미국인 교수입니다 그래도 영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듣는 거야 완벽하게 듣겠죠 근데 말은 안 됩니다 말은요 자기가 하는 만큼 넓니다 어른이 되면 그렇습니다 애들은 뭐 말하는 자체가 그게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애들은 배웁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이 말도 사실은 어폐가 좀 있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전에 뭐 그걸 잘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만큼 열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이 없다면요 결혼을 해도 안 됩니다 결혼을 해도 안 돼 평생을 살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거 잘못하면 이제 그 미신을 믿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전에 미신 이야기 말씀드렸죠 미신 다섯 가지 자 목표를 설정할 때 막연한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라도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의 친구나 동료들과 일정 시간 영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한다든지 인터넷을 통해 외국 친구와 규칙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계획을 세워본다든지 외국인 선교 상황이 규칙적인 만남을 가져본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쉽지 않을 때는 영어 학원에 등록하기 규칙적으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가져보는 작은 목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영어 학원에 등록할 경우 가급적 본인보다 못한 클래스에 들어가라고 원하고 싶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나은 반에 들어가서 기죽을 가며 공부할 경우 심리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겠지 천만의 말씀 배울 게 많으면 뭐합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뭐 이렇게 기죽어서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릴 텐데 영어의 문을 닫아버리면 더 못합니다 그냥 좀 못한 데 가서 자신감 있게 해서 자신감을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신감 있어야지 영어 공부를 오래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일단 최소한의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이 더 중요합니다 클래스에서 대부분의 경우 영어로 말할 때 알면서도 틀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그간 연습이 충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의 자신의 영어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좋아진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기죽을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는 것을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다음 세상상 모두가 그렇듯이 재미있어야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원하던 원치 않던 그 결과는 나오게 말이다 뚱뚱한 사람들은 본인의 체질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말하고 마른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투둘댄다 살이 찐 사람들은 대체로 먹는 것의 즐거움을 알고 배가 고파지면 새로운 먹는 것의 즐거움을 찾는 것에 반해 마른 사람들은 먹는 것의 즐거움 대신 알약 하나를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뭐든지 즐기지 않냐고 살 찌우는 방법은 없다 이제 영어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렇죠 뭐 즐길려면 그러니까 좀 쉬운 걸 하시라 이거죠 쉬운 거를 가볍게 이렇게 독해할 땐 단어를 찾지 마시고 진짜 그 내용을 즐기라 이거지 내용을 그렇죠 내용을 즐기는데 단어를 한두 개 찾을 필요가 뭐 있을까요 죽죽죽 이렇게 뭐 모르면 주축하고 이렇게 공부라는 딱딱한 굴레를 벗어던지고 영어를 놀이로 삼아 즐기는 기회를 가져보자 나이지리아의 민속음악을 즐기는 자세로 밥성도 따라 불러보고 콩고 미남과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미국인과의 사귐을 가져보기도 하자 좋아하는 액세서리를 주워 모으는 기분으로 영어 단어를 챙겨보고 프로야구의 성률을 계산하는 여유로운 자세로 영어법을 탐색해보자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모든 과정이 비동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능동적이어야 하고 주체적이어야 한다 영어가 생활화되었을 때 비로소 유창한 영어를 하게 된다는 느긋한 자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 자 이렇게 하시고 넘어갑니다 아 이게 끝이네요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오성식 고수의 영어공부 방법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